내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 대구, 경북 지역 경기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 대구, 경북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93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기 전망치가 86.3으로 이달에 비해 9포인트가량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항목별로는 기업의 경상 이익과 수출, 내수 등이 이달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.